돈. 인간에게 이만큼 극적인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힘을 가진 말은 얼마 되지 않는다. 많은 사람은 돈을 주제로 섬는 것도 거부한다. 종교와 섹스와 정치처럼 돈은 식사 자리에서는 금기사항이고 직장에서는 때와 장소를 가려 말해야 한다. 점잖은 무리와 어울리는 자리에서 부는 괜찮은 주제일 수 있지만 돈은 너무 노골적이다. 너무 천박하고 낯뜨거운 주제이다. 지나치게 개인적이고 자극적이다. 돈은 많이 가진 사람에게는 죄책감을 없는 사람에게는 수치심을 느끼게 할 수 있다. 그렇다면 돈의 진짜 의미는 무엇인가? 어떤 사람에게 돈은 꼭 필요하고 중요한 것이지만 으뜸의 가치는 아니다. 타인의 서비스를 얻고 유복한 삶을 살기 위한 수단이자 힘의 원천일 뿐이다. 어떤 사람은 돈에 대한 갈망에 사로잡혀 자신과 주위 사람 모두를 파괴한다. 어떤 사람은 돈을 얻기 위해 훨씬 귀중한 무언가를 건강과 시간과 가족과 자긍심과 심지어는 진정성마저도 기꺼이 포기한다. 핵심을 말하자면 돈은 결국 힘이다. 돈이 어떻게 창조의 힘이나 파괴의 힘을 발휘하는지 우리는 많이 목격했다. 돈은 꿈의 밑거름이 되기도 하고 전쟁을 촉발하기도 한다. 선물로 돈을 주기도 하지만 무기로 휘두르기도 한다. 돈은 영혼과 창의성과 아이디어를 표현하는 수단이 되기도 하고 반대로 좌절과 분노와 증오를 나타내는 수단이 될 수도 있다. 또는 정부와 개인에게 영향력을 발휘하는 수단도 될 수 있다. 누군가는 돈을 쫓아 결혼을 하고 훗날 톡톡히 대가를 치른다. 하지만 우리 모두는 돈이 어느 정도는 허상이라는 사실을 잘 안다. 오늘날의 돈은 금이나 지폐가 아니라 은행 전산망에 기록된 0과 1이다. 결국 우리가 쫓는 것은 돈이 아니다. 그렇지 않은가? 우리가 정말로 쫓는 것은 느낌이나 감정이다. 우리는 돈으로 다음과 같은 감정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한다. 영향이 강화되었다는 느낌, 자유의 느낌, 안전의 느낌, 사랑하는 사람과 가난한 사람을 도울 수 있다는 느낌, 선택권이 있다는 느낌, 제대로 사는 것 같은 느낌. 분명 돈은 우리 마음속의 꿈을 현실로 바꿔주는 수단 중 하나이다. 돈이 추상적 개념에 불과할지라도 우리에게 돈이 없으면 위와 같은 느낌은 얻지 못한다. 한 가지는 확실하다. 우리가 돈을 이용하든가 돈이 우리를 이용하든가 둘 중 하나이다. 당신은 돈의 주인이지만 다른 면에서 보면 돈이 당신의 주인이다. 인생을 바꿀 가장 훌륭한 방법은 우리가 바라는 것을 이미 성취한 사람들을 찾아 그들을 행동의 모범으로 삼는 것이다. 스스로의 재무상황을 통제하는 주인이 되고 싶은가? 금융의 대가를 찾아내 그 사람이 돈을 다루는 방식을 모방해야 한다. 그러면 힘을 얻을 수 있는 길을 알 수 있다. 지금 이 자리에서 말할 수 있다. 나는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들을 많이 인터뷰했고 그들 대부분은 돈을 게임이라고 생각한다. 이것만은 약속할 수 있다. 나와 함께 길을 걸으며 이 책에 기록한 세계에서 가장 성공한 금융 참가자들이 풀어놓는 7단계 성공 계단을 착실히 오른다면 당신과 당신의 가족은 게임에서 승리할 수 있다. 아주 크게 이길 수 있다. 그러나 이기려면 규칙을 알아야 하고 이미 게임을 정복한 사람들이 들려주는 최고의 성공 전략을 배워야 한다. 안녕하세요. 세상의 모든 책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토니 로빈스가 지은 부위 거인들이 밝히는 7단계 비밀, 머니입니다. 토니 로빈스는 너무나 유명해서 대부분이 아실 것 같은데 그래도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간략히 소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토니 로빈스 인간의 탁월함과 무한 잠재력을 쫓아 내면의 심층적 변화를 이끌어내는데 정통한 동기부여 분야의 세계적인 전문가이자 변화심리학의 최고 권위자이다. 37년이 넘는 세월 동안 자기개발 및 비즈니스 강연과 세미나를 통해 수백만 명 개인의 삶에 궁극적인 동기를 부여하고 조직을 혁신하는 일에 집중해 왔다. 현재 4,500대 기업 CEO, 엔터테이너, 세계 최고의 프로선수, 미국 상하원 의원과 장성들, 심지어 대통령도 그에게 자문을 요청하고 코칭을 받는 등 독보적 지위 라이프 및 비즈니스 전략가로 활동하고 있다. 그가 앤서니 로빈스라는 이름으로 출간한 내 안에 잠든 거인을 깨워라, 거인의 힘, 무한능력은 전세계적으로 1천만부 이상 팔리고 있으며 20년 만에 출간한 이 책, 머니는 자신의 인생 경험과 최고 투자자 50명의 인터뷰를 통해 얻은 돈에 대한 지혜와 통찰을 바탕으로 보통 사람도 돈의 자유와 풍족함을 누리는 방법을 제시한다. 이렇게 그 토니 로빈스의 양력을 잠시 봤는데요. 간단히 목차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부는 머니게임에 참가한 것을 환영합니다. 2부는 규칙을 파악한 후 게임에 뛰어들어라. 3부는 게임의 승리 가능성을 높여라. 4부는 평생을 좌우할 가장 중요한 투자 결정을 내려라. 5부는 번역만 존재하는 평생소득계획을 설계하라. 6부는 0.01%처럼 투자하라. 여기 보면 존 보글, 워렌 버펫, 레이 달리오, 존 템플경 등 거의 최상급 투자자들의 투자 전략을 설명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아직은 제가 이 부분을 안 읽었는데 여기가 너무 기대되고요. 제 7부 실행하고 즐기고 나눠라.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책이 지금 거의 900페이지 가까이 되거든요. 제 1부를 딱 읽자마자 이 1부만 소개를 해도 한 권짜리에서 소개할 수 있는 중요한 내용이 있기 때문에 1부를 먼저 리뷰를 하려고 결심하였습니다. 제가 읽는 대로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은 리뷰를 할 거고요. 그럼 제 1부 머니게임에 참가한 것을 환영합니다를 살펴보겠습니다. 제 1부 머니게임에 참가한 것을 환영합니다.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자. 이미 이 게임을 정복한 상태라면 자신의 삶이 어떻게 달라질지 상상해보자. 매일 아침 사무실에 출근할 걱정도, 청구서 요금을 낼 걱정도, 은퇴자금을 마련할 걱정도 할 필요가 없다면 어떤 기분일까? 내가 원하는 대로 살 수 있다면 어떤 느낌일까? 하고 싶은 사업을 시작할 기회가 생기고, 부모님에게 집을 사드리고, 아이들을 대학에 보내고, 홀가분한 마음으로 세계여행을 떠나도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 매일 아침 기본적인 생계 유지만이 아니라 목표와 꿈을 추구해도 될 정도로 돈이 넉넉히 있다는 사실을 아는 상태로 잠에서 깬다면 삶이 어떻게 달라질까? 솔직히 우리는 그래도 계속 일을 할 것이다. 그것이 우리 천성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기쁨과 풍요로움이 가득한 상태에서 일을 한다는 점이 다르다. 일은 계속하지만 극심한 생존 경쟁은 더는 존재하지 않는다. 우리는 어쩔 수 없어서가 아니라 스스로 원하기 때문에 일을 하게 될 것이다. 그것이 재무적 자유이다. 부에 이르는 비밀은 간단하다. 타인에게 그 누구보다도 더 많이 도움을 줄 방법을 찾으면 된다. 더 가치 있는 사람이 되면 된다. 더 많이 행동하고, 더 많이 베풀고, 더 큰 존재가 되고, 더 많이 봉사하면 된다. 그러면 더 많이 벌 기회가 생긴다. 하지만 이 책은 가치 증대에 대해서만 말하지 않는다. 이 책은 당신이 지금의 위치를 벗어나 정말로 원하는 재무적 안전이나 독립이나 자유를 향해 옮겨가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말해준다. 이 책은 당신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대다수가 키울 생각조차 하지 않았던 근본적인 기술 한 가지를 알려준다. 그 기술은 바로 돈을 정복하는 기술이다. 가족 위를 위해 소득 일정 부분을 모아놓을 수 있어야 한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점은 소득을 몇 배로 불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잠든 동안에도 돈이 불어날 수 있게 해야 한다. 당신은 경제의 소비자라는 위치에서 주인이라는 위치로 옮겨가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투자자가 되어야 한다. 내가 이 책을 쓰는 이유는 내 주장을 한바탕 쏟아내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 주된 관심사는 당신으로 하여금 문제의 본질을 깊이 파고들어 중요한 문제를 해결하고 인생을 한 달에 끌어올리도록 도와주는 것이다. 지난 38년 동안 나는 사람들이 삶의 질을 곧바로 바꿔줄 전략과 도구를 찾는 데 온 힘을 쏟았다. 성공은 단서를 남긴다는 사실을 나는 처음부터 잘 알고 있었다. 최고 수준의 성공을 이룬 사람들은 운이 좋아서가 아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들과 다른 무언가를 행동으로 옮긴다. 나는 이 극소수의 비범한 사람들이 남들과 어떻게 다르게 행동하는지 배운 다음 그들을 모방한다. 나는 성공적인 방법이 무엇인지 알아낸다. 그런 다음 사람들이 앞으로 나아가도록 도와주기 위해 그 방법을 정리하고 단순화하고 체계화한다. 세계 금융 시스템이 멜트다운 직전에 이르렀던 2008년 암흑기 이후 나는 평범한 사람들이 자기 돈의 주도권을 질 수 있도록 도와줄 방법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들이 이익에 반해서 움직이는 시스템과 맞서 싸울 수 있도록 도와줄 방법이 무엇인지 찾는 일에 몰두했다. 답을 찾기 위해 나는 돈의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이 크고 똑똑하다고 칭해지는 참가자들 50명을 인터뷰했다. 이 책에서 게임의 대가들이 직접 자기 생각을 말한다. 자수성가한 억만장자들, 노벨상 수상자들, 금융계의 거인들이 지혜를 전해준다. 나는 가장 성공적인 투자자들이 들려주는 세월의 힘에도 녹슬지 않는 지혜를 토대로 이 책을 썼다. 어떤 시장 상황에도 살아남고 번성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내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진짜 전문가들이 그 비결을 알려준다. 또한 그들은 모든 폭풍을 이겨내는 투자 배합이 무엇인지 보여지기 위해 자신들이 포트폴리오도 공개할 것이다. 이 책의 진정한 차이는 다른데 있지 않다. 나는 최고의 부자들만 사용할 수 있고 평범한 사람은 감히 접근해 사용할 엄두조차 나지 않는 투자 전략을 늘어놓는데 그치지 않는다. 나는 이 투자 전략을 누구나 쉽게 사용하고 접근할 수 있는 전략으로 탈바꿈시킬 방법을 찾아냈다. 가장 먼저 우리는 진짜 목적을 분명히 이해해야 한다. 평생 수입원을 만들어 다시는 억지로 일할 필요가 없는 인생을 누리는 것. 그것이 이 책이 전념하는 가장 중요한 결과이다. 진정한 재무적 자유가 목적이다. 이 소식은 그것은 누구나 달성할 수 있는 목표라는 사실이다. 은퇴는 비교적 새로운 개념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은퇴라는 개념은 불과 한두 세대 전부터 통용되기 시작했다. 그 전까지 사람들은 일할 수 없을 때까지 일했다. 죽기 직전까지 일했다. 정보를 아는 것과 그 정보를 자기 것으로 만들어 따르는 것은 전혀 다른 의미다. 실행이 따르지 않는 정보는 결핍이다. 우리는 정보에 빠져 익사하고 있지만 지혜에는 굶주리고 있음을 기억해야 한다. 책만 읽고 정보만 받아들이는 데서는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이거든요. 진정한 숙달에 이르려면 세 가지 단계가 필요하다. 첫 번째 단계는 개념을 이해하는 인지적 이해이다. 재무와 투자를 인지적으로는 잘 이해하고 있다. 하지만 인지적 이해를 갖추고 3달러가 있다고 해도 스타벅스에서 커피를 사 마시는 것으로 끝낼지도 모른다. 그러니까 그런 정보 하나로는 가치가 없다. 단지 첫 단계일 뿐이다. 두 번째 단계인 감정적 숙달에 이르면 진정한 가치가 생기기 시작한다. 무언가를 충분히 반복해 듣고 내부에서 욕구, 갈망, 두려움, 염려 같은 감정이 생길 정도로 충분히 자극을 받으면 배운 것을 의식하고 꾸준히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궁극적인 숙달 단계는 바로 물리적 숙달이다. 무엇을 할지 고민하지 않고도 저절로 하게 되는 행동이 제2천성이 되는 단계이다. 물리적 숙달에 이르는 유일한 기능은 꾸준한 반복일 뿐이다. 그래서 이 책이 되게 두껍잖아요. 그래서 저자가 의도하는 것은 이 책을 읽으면서 점점 감정적 숙달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단계를 밟아가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 책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여기가 이번 영상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저의 영상을 꾸준히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바로 그것입니다. 복리의 힘. 하지만 제가 복리의 힘만 강조를 했는데 그거를 어떻게 실현을 할 수 있느냐가 그거의 첫 발걸음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시고 계시거든요. 이 부분은 꼭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부를 창출하는 진짜 힘의 발동을 걸자 내 분은 미국에서 사는 것과 행운의 유전자 몇 개 그리고 복리가 결합된 결과이다. 워렌 버펫 저명 경제학자인 버튼 멜키리라는 분이 있는데요. 이 분은 인덱스 펀드라는 개념을 만들고 발전시킨 주인공이었다고 합니다. 이것은 평범한 투자자가 시장을 따라잡거나 흉내낼 수 있는 투자 방법이며 적은 금액으로도 전체 시장의 작은 한 조각이 남아 보유하게 해주는 방법인 동시에 한두 종목의 주식 몇 줄을 사는데 연연하지 않고 진정한 포트폴리오 다양성을 꾀할 수 있는 투자 방법이기도 하다고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처음부터 저지르는 가장 큰 실수는 무엇인가 이렇게 이 분한테 여쭤봤는데요. 대답이 이렇다고 합니다. 투자자들 대부분은 가치 증가를 몇 배로 부풀려주는 힘을 다시 말해 복리의 놀라운 힘을 활용하지 못한다. 복리가 얼마나 강력한 힘이냐면 알베르트 아인슈타인은 복리를 인류 역사상 가장 중요한 발명품이라고 칭했을 정도이다. 하지만 복리가 그토록 경이로운 힘인데도 그것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극히 드문 이유는 무엇일까 그래서 여기서 설명을 하고 계십니다. 멜킬은 복리의 기하와 급수적인 힘을 설명하기 위해 아주 극명하게 차이가 나는 투자 전력을 사용한 윌리엄과 제임스라는 쌍둥이의 이야기를 예로 들었다. 이야기에서 윌리엄과 제임스는 이제 막 전통적 은퇴 연령인 65살이 되었다. 윌리엄은 제임스보다 먼저 시동을 걸었다. 그는 20살에 은퇴 계좌를 개설해 20년 동안 매년 4천 달러씩 투자했다. 40살이 되어 계좌 납입은 중단했지만 돈은 인출하지 않고 비과세의 수익률 10% 조건으로 그냥 놔두었다. 제임스는 쌍둥이 형제인 윌리엄이 계좌 납입을 중단한 시기인 만 40세가 되어서야 은퇴 계좌에 돈을 모으기 시작했다. 윌리엄처럼 제임스도 매년 4천 달러를 넣었고 수익률 10%의 비과세인 것은 똑같았지만 65세까지 25년 동안 돈을 납입했다. 일찍 시작한 윌리엄이 투자한 총액은 8만 달러이고 늦게 시작한 제임스의 납입 총액은 10만 달러이다. 은퇴 연령에 통장의 돈이 더 많이 불어난 사람은 누구일까 물론 답은 일찍 투자를 시작했고 돈을 더 적게 투자한 쪽이었다. 그의 계좌에 있는 돈은 얼마나 많이 불어났을까 무려 600% 이상 불어났다. 멜키리든 예에서 먼저 시작하고 형제가 시작하기 전에 납입을 중단한 윌리엄의 계좌에 최종적으로 모인 돈은 250만 달러였다. 반면 늦게 시작해 65살까지 계속 저축한 제임스가 최종적으로 손에 쥔 돈은 40만 달러도 되지 않았다. 200만 달러라는 어마어마한 차이가 생겼다. 전적으로 윌리엄이 20년 먼저 복리의 놀라운 힘을 활용했기 때문에 생긴 결과이다. 복리의 힘은 그에게 넘어설 수 없는 우위를 안겨주었고 남은 평생 동안 식구의 외식비를 감당해도 부담이 없는 자리에 올라서게 해주었다. 시간이 흐를수록 이자에 이자가 붙는 복리야말로 종잣돈을 미래의 생활비를 책임져주고 재무 안전을 보장해주는 뭉칫돈으로 불릴 수 있는 유일하고 확실한 길이라는 사실에 아직도 반신반의 하는가 반신반의 하지 말고 믿으라는 얘기입니다. 뒤에 또 얘가 나와있는데 이건 생략하겠습니다. 근로소득만으로는 지금 머무르는 곳과 정말로 가고 싶은 곳 사이의 골짜기를 연결할 다리를 세우지 못한다. 그것은 우리 대부분에 해당하는 사실이다. 근로소득은 복리의 힘의 비교 대상조차 되지 못하기 때문이다. 일에서 버는 돈이 얼마이건 돈 쓸 일은 언제나 생긴다. 우리 대부분은 버는 만큼 다 쓰는 듯하고 어떤 사람은 안타깝게도 버는 돈보다 더 쓴다. 우리 모두는 일하고 돈 받고 돈 쓰고 또 일한다. 대다수 직장인이 그렇게 살아간다. 당신이 할 수 있는 일은 전략을 조금 바꾸고 새로운 마인드를 포용하는 것이다. 복리의 기하급수적 힘을 장악하고 활용해야 한다. 복리가 인생을 바꿔준다. 돈을 위해 일하는 상황에서 돈이 당신을 위해 일하는 세상으로 옮겨가야 한다. 구경만 하는 자리에서 벗어나 게임에 참여해야 한다. 재무적 자유를 원한다면 우리는 모두 투자자가 되어야 한다. 생계를 위해 일하고 있다면 시간을 내주고 돈을 사는 셈이다. 솔직히 말해 그만한 최악의 거래도 없다. 그 이유는 돈을 더 많이 버는 것은 가능하지만 시간을 더 많이 벌기는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소중한 순간을 너무 많이 놓치고는 그제야 우리는 정말로 무엇을 위해 일하고 있는지 의아해하기 시작한다. 궁극의 A팀 장담하건대에 지금 이 순간 당신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현금 인출기는 바로 당신이다. 이를 멈추면 인출기도 중단되고 현금 흐름도 멈추고 소득도 멈춘다. 기본적으로 말해 당신의 재무세상이 서서히 정지한다. 그것은 집어넣은 금액만큼 되찾게 되는 제로썸 게임이다. 당신의 환경은 가장 필요한 것 소득을 얻는 대가로 가장 소중한 것 시간을 내주는 방식으로 설정되어 있다. 이러한 거래에서 굳이 설명하자면 당신은 손해보는 쪽이다. 당신이 일을 멈추면 돈벌이도 중단된다. 그렇다면 이 등식에서 당신이라는 항을 꺼내 다른 접근법을 찾아보자. 당신이 있던 항에 현금 인출기를 집어넣고 그것을 당신이 자는 동안에도 돈을 벌도록 세팅하자. 그것을 직원도 없고 월급도 안 나가고 간접비도 들지 않는 부업이라고 생각하자. 그 현금 인출기의 유일한 재고는 당신이 집어넣은 돈이다. 그것의 유일한 제품은 평생 100세까지 산다고 해도 결코 마르지 않는 소득의 혈입니다. 이 기계의 사명은 당신과 가족에게 혹은 미혼이라면 미래의 가족에게 재무적으로 자유로운 삶을 제공해 주는 것이다. 1년 365일 내내 가동되는 데다 6년에는 하루 더 일하고 심지어 공휴일에도 쉬지 않는다. 이 현금 인출기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재무결정을 내린 다음에야 가동을 시작한다. 그 결정은 무엇인가 소득의 몇 퍼센트를 묶어둘 수 있는지에 대한 결정이다. 여기가 되게 중요합니다. 생활비로 돈을 쓰기 전에 총 수입 중 몇 퍼센트를 자신에게 지급할 수 있는가 인생에서 어떤 일이 벌어져도 절대로 건드리지 않을 자신이 있는 금액은 월급 중 얼마인가 이 금액을 아주 진지하게 고민해야 하는데 지금 월급 중 일정 부분을 저축해 미래의 자신을 위한 돈을 마련한다는 결정에 따라 남은 인생이 좌우되기 때문이다. 일정 부분을 저축한다는 단순한 결정을 내리고 복리의 놀라운 힘을 활용하는 것이야말로 여행을 시작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이 결정의 커다란 장점은 결정을 내리는 주체가 당신이라는 사실이다. 당신만이 가능하다. 다른 누구도 대신하지 못한다. 월급에서 일정 부분을 떼어 저축을 하고 현명하게 투자를 하면 어느샌가 당신이 돈을 위해 일하는 것이 아니라 돈이 당신을 위해 일하는 생활이 시작된다. 결국 일에서 버는 소득이 얼마인지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앞에서도 봤듯이 수입의 일정 부분을 저축하지 않으면 돈은 온간대 없이 다 사라진다. 당신은 안전하다고 확신할 수 있는 동시에 불릴 기회도 확실하다고 생각하는 환경에서 돈을 모으고 투자를 하고 싶을 것이다. 그리고 이 책에 나오는 돈이 돈을 부르는 원칙을 충실히 따른다면 그 돈이 차곡차곡 불어나 어느 순간에 팁핑 포인트를 맞이하게 될 것이다. 그 지점에 다다르면 이자가 충분히 불어 남은 생애를 지내기에 부족하지 않은 소득을 얻을 수 있다. 들어본 적이 있을지 모르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이런 뭉칫돈을 일컬어 종잣돈이라고 말한다. 하지만 여기서는 자신만의 현금 인출기라고 부른다. 꾸준히 먹이를 주고 잘 관리하면 임계량까지 저절로 잘 큰다는 의미에서다. 위험을 피하고 절세도 가능한 환경에서 투자한 이 안전하고 확실한 자산은 생계를 유지하게 해주고 혹시 모를 비상사태에 대비해주고 황혼역에 안락한 은퇴생활을 즐기기에 충분한 수익을 준다. 이 자신만의 현금 인출기에 여윳돈을 넣어두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말라고 합니다. 수입이 크게 줄어 돈에 쪼들리면 저축을 밀어도 또는 비중을 줄여도 된다고 생각하지 마라. 몇 퍼센트가 적당한가? 10%? 15%? 20%? 정해진 답은 없다. 당신의 답만이 진짜 답이다. 전문가에게 조언을 청하면 흔히들 수입의 최소 10%는 저축하라고 말한다. 오늘과 같은 경지에서 40세를 넘었다면 15% 이상 저축하는 것이 훨씬 낫다고 말하는 전문가들도 많다. 사람들 대다수는 저축할 여유가 없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솔직히 말하면 위급사태에 대비해 지금 꼭 돈을 마련해내야 한다는 각오를 단단히 한다면 어느 누구든 저축할 돈을 마련할 수 있다. 저축이 자동적인 습관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 바로 성공의 열쇠이다. 저축을 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보다도 들어오는 돈을 인식하지 않을 때 만들어진다. 그 말이 맞다. 돈이 들어오는 것을 인식조차 하지 않는다면 지출을 줄일 방법을 수없이 많이 찾을 수 있다. 돈이 지갑이나 명세서 출금으로 빠져나가기도 전에 돈의 방향을 바꿔 자동적인 저축이 이루어지게 만드는 아주 간단하고 훌륭한 방법이다. 즉 여기서 말하는 것은 통장에 월급이 입금이 되면 그날 바로 저축계좌로 돈을 이체시키라고 하거든요. 재무적 자유에 이르는 7단계 성공계단 중 첫 계단을 밟을 때이다. 인생을 좌우할 가장 중요한 재무적 결정을 지금 즉시 내려야 한다. 소비자가 되는데 그치지 않고 투자자가 되기로 결심해야 할 때이다. 그러려면 다른 누구도 아닌 당신과 가족을 위해 수입의 몇 퍼센트를 저축할지 결정해야 한다. 내일 거두게 될 수익의 생각의 초점을 맞춰야 한다. 한 번의 즐거운 시간을 다른 즐거운 시간과 교환하고 그때마다 자신을 위해 40달러씩 저축한다면 게임에서 한 발 앞설 수 있다. 저축을 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일주일에 40달러라는 적은 돈을 지출해서 저축으로 전환한다면 1년이면 거의 2천 달러가 모인다. 그리고 지금쯤은 알아차렸겠지만 2천 달러면 복리의 힘이 움직이기 시작하고 시간이 지날수록 큰 돈으로 불어난다. 매년 복리 이자가 8%인 상황에서 매주 40달러를 저축하면 1년에 2,080달러입니다. 40년 뒤 순수 수령액은 58만 1,944달러가 된다. 이렇게 가장 중요한 저축의 각오를 다지지 않는 한 복리의 경이로운 힘은 한 발짝도 움직이지 않는다. 어쨌거나 투자할 미천이 있어야 투자자가 되건 말건 하지 않겠는가. 부창출을 향한 토대에 있어 월급생활자와 투자자를 가르는 결정적 차이는 소득의 일정 비율을 자동으로 저축이 되게 하고 본인과 가족을 위해 절대로 그 돈을 건드리지 않는 행동에서 시작한다. 이것도 정말 좋은 아이디어거든요. 제가 2019년 2월에 유튜브를 시작했거든요. 그때부터 처음 한 게 매주 2만 5천원 한 달에 10만원씩 접근 계좌를 텄고요. 그 다음에 매주 또 1만원씩 한 달에 5만원씩 모으는 이 접근 계좌를 텄어요. 그래서 요새는 저는 카카오뱅커를 사용하고 있는데 주별로 적금을 들 수 있도록 간단히 그냥 인터넷으로 계좌를 개설할 수 있거든요. 여기서처럼 정말 자기에게 부담이 가지 않는 돈 즉 하루에 커피를 5천원짜리 스타벅스를 3잔 마시면 15,000원이잖아요. 그래서 15,000원을 7로 하면 한 10만원 정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일주일에 10만원도 커피만 안 마시면 저축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것도 너무 부담이 되니까 일주일에 4만원씩 저축을 하면 1년에 200만원씩 모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게부터 처음에 시작을 하시라는 거죠. 이게 되게 효과가 있습니다. 이렇게 조금씩 조금씩 모은 돈이 나중에 크게 됩니다. 노후 대비를 위한 저축만 하는 계좌가 아직 없는가? 그러면 지금 당장 하던 일을 중단하고 온라인으로 들어가 은행이나 금융기관에 은퇴연금 전용 계좌를 만들어라. 뒤에서는 원금을 불리는 가장 안전하고 확실한 전략을 소개할 것이다. 하지만 우선은 당신의 재무 미래는 체계적으로 저축하는 것에서 비롯되는 만큼 이 기본이 되는 통장에 성실히 돈을 넣는 데 주력하자. 성실히 저축해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은 없다. 그러나 머리로는 알고 있어도 실천으로 옮기지 않는다면 진짜로 아는 것이 아니다. 우리 인간이라는 종은 내일보다는 오늘을 선택하도록 설계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무언가를 손해보는 것 같은 느낌을 굉장히 싫어한다. 결론은 우리는 어떤 행동이 무언가 손해를 끼친다는 느낌이 들면 그 행동을 피하고 하지 않으려고 한다는 것이다. 많은 사람이 저축과 투자를 하지 않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저축은 무언가를 내준다는 오늘 무언가를 잃는다는 느낌이 들게 한다. 하지만 아니다. 저축은 오늘의 자신에게 마음의 평화와 확실성과 미래의 거액을 선물로 안겨주는 행동이다. 그래서 여기서 또 다른 전략을 얘기하십니다. 방식은 이렇다. 사람들은 월급에서 아주 적은 부분만 이를테면 10%나 5% 심지어 3% 정도만 자동적으로 저축을 하는 것에는 이의를 단지 않는다. 그런 다음 미래의 봉급이 오르면 그때부터 저축을 늘리겠다고 다짐한다. 수입이 늘 때마다 저축으로 돌리는 비율도 조금씩 늘어나지만 그것을 손실로 느끼지 않는다. 예초부터 손실을 느끼지도 않았기 때문이다. 오늘 당장 최대한 고통을 느끼지 않는 한도에서 미래의 안전을 확보하기 바란다. 저축하는 과정을 자동화해야 한다. 더 벌고 적게 쓰고 저축을 자동화하라. 그것이 비결이 전부다. 나는 젊을 시전 1926년에 출간된 조지 세뮐얼 클레이슨의 고전 바빌론 부자들이 돈 버는 지혜를 읽게 되었다. 이 책은 돈 버는 지혜에 대한 조언을 고대 우아를 통해 들려주고 있다. 안 읽은 사람은 꼭 읽기 바란다. 제가 리뷰한 영상이 있으니까 참고 부탁드립니다. 내가 버는 돈의 일부는 내 것으로 유지해야 한다. 10분의 1 이하는 정하지 말아야 하며 따로 떼어두어야 한다. 필요하다면 다른 지출을 조정해서라도 그 돈을 마련하라. 어쨌든 제일 먼저 그 돈부터 떼어두어야 한다. 자 저축할 돈을 떼어두는 것이 먼저다. 그리고 거기에 맞게 씀씀이를 조정해야 한다. 우선 자신이 투자를 하는 진짜 동기가 무엇인지 이해해야 한다. 재무적 자유를 향한 자신의 개인적 욕구 뒤에 숨은 동기는 무엇인가. 부는 당신에게 어떤 의미인가. 당신이 쫓는 것은 무엇인가. 숨을 고르면서 돈의 주인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살펴보자. 그래서 이 뒤에는 돈의 주인이 되라는 내용인데요. 여기도 길어지겠지만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살펴보겠습니다. 이 전에 얘기할 게 있는데요. 여기 보면 많은 책에서 복리의 중요성을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투자를 해서 그 투자 금액을 복리로 눌리면 나중에는 어마어마한 금액이 된다고 하는데 너무 좀 막연하잖아요. 그래서 저도 복리가 중요하다는 건 알았지만 이것을 실현하는 방법은 좀 서툴렀던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게 정답인 것 같아요. 일단은 하나의 계좌를 트고 거기에 특정 금액을 자동으로 인출이 돼서 그 계좌에 쌓이게 되는 거죠. 그리고 제가 보기엔 이 계좌가 증권 계좌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계좌에서 직접 투자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불어나는 돈들은 자기가 만약 주식을 사도 그거를 매도할 수도 있잖아요. 그럼 매도 금액을 여기서 계속 차곡차곡 쌓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 계좌에 쌓인 돈은 적어도 20년, 길게는 40년 동안 절대 손을 대지 않는다는 맹세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계좌로부터 복리의 효과를 보면 나중에는 이게 이 자산이 큰 부가 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가장 최초의 단계인 자기 소득에서 일장량을 떼서 저축 계좌로 옮기는 그 과정이 가장 중요한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제가 2019년부터 월급에서 남은 돈이 생기면 계속 그 증권 계좌로 옮기면서 처음에는 한국 주식을 모으고 그 다음에 미국 주식을 모았거든요. 그래서 한국 주식은 삼성전자나 삼성물산 그런 것만 모았고 미국 주식은 처음에는 코카콜라, 제이피 모건, 월트 디즈니 그거는 아직도 들고 있습니다. 아직도 한 주도 안 팔고 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최근 들어서 미국에서 성장기술주를 또 계속 돈이 날 때마다 모으고 있거든요. 그렇게 모으니까 처음에 이 4만 원부터 시작했던 돈이 지금은 꽤 큰 돈이 돼 있어요. 사람에 따라 생각하는 금액의 차이가 있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정도면 투자할 만하지 할 정도의 금액이 됐기 때문에 이게 정말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돈을 특정 계좌로 옮기고 그 계좌의 돈은 절대로 빼지 않고 그거를 계속 굴리는 거죠. 그러다 보면 이게 어느 임계점이 이르렀을 때는 자기의 소득 수준을 넘어서는 금액을 벌 수 있게 되는 거죠. 정말 중요합니다. 저축을 하고 그거를 계좌를 돈을 옮기고 그게 복리로 불어나게 하는 게 정말 그 부자가 되는 핵심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뒤에는 길어지겠지만 이 뒤에도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살펴볼 건데요. 인생의 많은 부부는 그동안 겪으며 발전시킨 신념에 의해 움직인다. 삶에서 중요한 것은 무엇인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무슨 행동을 하거나 주어야 하는지를 결정짓는 것은 궁극적으로 무엇이 우리를 행복하게 하고 충만감을 주는지에 대해 어떤 생각과 스토리를 갖고 있느냐에 달려 있다. 추구하는 정서가 무엇이든 쫓는 수호단이 무엇이든 지구의 행복을 무엇이라고 생각하든 그것은 전부 뇌가 인간의 여섯 가지 니즈 중 하나 이상을 충족시키려고 하는 시도에 불과하다. 여섯 가지 기본적 니즈가 우리를 움직이게 한다. 이 여섯 가지 니즈는 인간 행동의 원동력이며 어디에나 보편적으로 존재한다. 미친 짓과 우리의 훌륭한 행동 뒤에 작용하는 힘이다. 여섯 가지 기본적인 니즈는 모든 인간에게 존재하지만 이 여섯 가지 니즈의 중요도에 어떤 순서를 매기느냐에 따라 사람마다 삶의 방향이 달라진다. 인간의 여섯 가지 니즈를 이해하는 것이 왜 그토록 중요할까? 불을 쌓기를 원한다면 자신이 정말로 무엇을 추구하는지 다시 말해 무엇을 위해 불을 쌓으려 하는지 알아야 한다. 왜 그러냐면 불을 쌓은 후 공허감이나 허탈감을 얻지 않기 위해서거든요. 자신이 뒤쫓고 있는 것의 이면을 파헤치면 나오는 것은 결코 돈이 아니다. 당신이 뒤쫓고 있는 것은 돈을 통해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결국은 감정이다. 그리고 그 감정 밑에는 니즈가 숨어있다.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자신의 이 감정을 충족시키지 못하면 계속 돈을 쫓는 악순환에 빠지기 때문에 이게 엄청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여섯 가지 니즈 중에 첫 번째 니즈 확실성과 위안 인간의 첫 번째 니즈는 확실성을 얻으려는 육구이다. 안전하다고 느낄 수 있도록 통제감을 얻고 다음에 닥칠 상황을 알아내고 싶어하는 니즈이다. 기본적인 위안을 얻고 고통과 스트레스를 피하며 쾌락을 만들어내려는 니즈이다. 확실성에 대한 니즈가 높을수록 기꺼이 감수하거나 감정적으로 버틸 수 있는 위험의 크기는 줄어든다. 두 번째 니즈 불확실성과 다양성 확실성만 있다면 따분함을 느낀다. 신은 인간에게 두 번째 니즈인 불확실성을 내려주셨다. 우리 인간은 다양성을 필요로 한다. 예상 외의 사건을 필요로 한다. 세 번째 니즈 남다름 인간의 세 번째 기본 욕구이며 우리 모두는 중요하고 특별하고 남다르고 필요한 사람이라는 걸 원한다. 사람들은 의미를 어떻게 얻는가? 누군가는 10억 달러를 버는 데서 또는 여러 개의 박사학이나 석사학이로 자신을 차별화하는 데서 남다름을 얻는다. 돈을 많이 쓰는 데서 남다름을 얻을 수도 있고 돈을 거의 쓰지 않는 데서 남다름을 얻기도 한다. 네 번째 니즈 사랑과 연결 네 번째 기본적 니즈는 사랑과 연결이다. 사랑은 삶의 산소이며 우리 모두가 가장 필요로 하고 원하는 것이다. 우리는 사랑에 폭발질 때는 삶의 활력을 느끼지만 사랑을 잃으면 그 고통이 너무 커서 대다수는 사람과의 연결, 즉 사람의 잔재를 정리해 버린다. 연결이나 사랑의 감정은 친밀감이나 우정, 기도, 자연 속에서 걷기 등을 통해 얻을 수 있다. 이도 저도 다 소용없으면 강아지를 입양하기도 한다. 처음의 네 가지 니즈를 나는 인격이 원하는 니즈라고 부른다. 나머지 두 개의 니즈는 영혼이 원하는 니즈이다. 이 두 개의 니즈가 채워질 때 우리는 진정한 충족감을 느낀다. 다섯 번째 니즈 성장 다섯 번째는 성장의 니즈이다. 성장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가? 죽는다. 관계가 성장하지 못하고 사업이 성장하지 못하고 당신이 성장하지 못하면 아무리 통장장구가 넉넉해도 아무리 친구가 많아도 아무리 많은 사람한테 사랑을 받아도 진정한 충족감을 경험하기는 힘들다. 그리고 우리가 성장하는 이유는 남에게 베풀 수 있는 귀중한 무언가를 갖기 위해서이다. 여섯 번째 니즈 공헌 그런 거로 여섯 번째 니즈는 공헌이다. 낯간지러운 소리로 들릴 수 있겠지만 삶의 비밀은 베풉니다. 삶을 이루는 것은 나가 아니라 우리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이해가 쉽다. 아주 기쁘고 설레는 소식을 들었을 때 당신은 어떻게 행동하는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전화를 걸어 그 기쁨을 함께 나눌 것이다. 나눔은 기쁨을 배가시킨다. 삶의 진짜 중요한 관건은 의미를 창조하는 것이다. 그리고 의미는 무엇을 가지고 있는가가 아니라 무엇을 주는가에서 연유한다. 결국 지금 무엇을 가지고 있건 그것이 장기적인 행복을 보장하지 못한다. 그보다는 당신이 어떤 사람이 되고 무엇에 공헌할 것인지가 행복을 오래 이끌어준다. 얼마만큼이 돈이 있어야 여섯 가지 니즈를 다 채울 수 있는지 생각해보자. 돈은 확실성을 준다. 다양성도 맞다. 게다가 돈은 우리에게 중요하고 남다른 사람이라는 느낌도 심어준다. 하지만 사랑과 연결은 어떠한가? 돈으로 사랑을 사지는 못한다. 하지만 돈이 있으면 가짜 사람들과의 가짜 연결감도 느낄 수 있고 완전히 만족스러운 인간관계는 아니지만 그래도 돈은 사람을 이끌어 모은다. 성장은 어떠한가? 돈은 사업을 불리고 배움을 키우는 연료가 되어준다. 그리고 돈이 많으면 재정적으로 더 넉넉하게 기부할 수 있다. 즉 여섯 가지 니즈를 대부분 충족시켜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남다름을 읊뜬가치로 친다면 공헌을 통해 얻은 남다름이 아닌 이상 돈은 언제나 공허함을 남긴다고 합니다. 인생에서 가장 큰 남다름은 외적인 것이 아니라 내적인 것에서 나온다. 그것은 스스로에 대한 자부심에서 나온다. 즉 스스로 남다름을 느껴야 된다는 거죠. 결국 중요한 것은 스스로가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는가이다. 믿건 믿지 않건 우리는 스스럼 없이 또는 최대치라고 생각했던 수준보다도 더 많이 움직이고 나눠주기 위해 마음 깊숙한 곳에서 스스로를 계속 성장시키고 있고 채찍질을 하고 있다. 성장과 나눔보다 더 큰 의미 있고 남다른 것은 없다. 돈을 추구한다면 어떤 이유에서 돈을 추구하는 것인지를 잊어서는 안 된다. 특별한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무언가 감정적이고 심리적인 욕구 아래 숨어있는 니즈를 충족시켜야 한다. 돈을 추구하는 기본적인 니즈를 발견하고 그 욕구를 충족시켜야 결국에는 자기 스스로 자부심을 가질 수 있습니다. 너무 중요합니다. 이것도 연결감과 충분히 높은 확실성과 다양성을 느끼고 남다른 인생을 살고 있다고 느끼며 남에게 뵙볼 수 있는 위치에 올라가 섰다는 느낌을 얻는 가장 빠른 방법은 더 감사하고 덜 기대하는 방법을 매일 한 가지씩 찾아내는 것이다. 세계 최고의 부자는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다. 이것도 정말 여러 군데서 얘기하는 건데요. 자기의 욕심이 끝이 없잖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에서 충분히 자기가 만족했다는 느낌 그리고 현재의 위치를 감사한다는 느낌을 갖는 게 여섯 가지 니즈를 빨리 충족시킬 수 있는 방법이라는 거죠. 부자가 되고 싶으면 부유한 마음에서 시작해야 한다. 오늘은 무엇에 감사할 수 있는가 어떤 사람에게 감사할 수 있는가 과거에 당신에게 문제와 고통을 불러일으켰던 사람에게도 감사할 수 있는가 모든 인생사에는 다 이유와 목적이 있다는 새로운 신념을 받아들였고 그것이 도움이 된다면 인생사가 괜히 벌어지는 것이 아니라 어떤 식으로든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마음 깊숙한 곳에서부터 믿는다면 당신이 내딛는 발걸음 하나하나는 더 나은 사람이 되고 더 즐길 줄 알고 더 많이 베풀 수 있도록 당신을 강하게 단련시켜준다. 그런 신념을 지닌 채 출발한다면 돈은 쾌락이나 고통의 근원이 되지 못한다. 돈을 번다는 것은 정복해야 할 즐거운 여행이 될 뿐이고 부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성취하기 위한 중요한 수단이 되어진다. 일부를 읽어봤지만 정말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일부를 읽고 다음의 내용이 너무 궁금하신 분들은 책을 구매하시거나 서점 가시거나 도서관을 가시거나 어떤 수단을 써서라도 이 책을 구해가지고 꼭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토니 라빈슨의 책은 정말 사람의 뇌구조를 바꾸는 그런 영향을 미치는 책인 것 같아요. 제가 무한능력을 읽으면서 정말 많은 것을 바꿨거든요. 고민하는 습관이다든지 남의 시선을 의식하는 게 되게 강했는데 남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고 제가 하고 싶은 것을 할 수 있는 용기 그런 것을 얻는데 그냥 일반적으로 책에서 얘기하는 일반적인 충고가 아니라 다양한 도구들이 있어요. NLP라는 심리학적 도구를 사용해서 물리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것들을 많이 얘기를 해주시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정말 오랜만에 책을 읽으면서 다음 내용이 기대되는 그런 책을 읽은 것 같고요. 이번 시간 영상이 도움이 되셨거나 다음 시간 영상이 기대게 되신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내용이 정말 좋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공의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좀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